일단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좀...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조금... 뚱뚱한 게 나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의학적으로 조금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조금 화면을 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예예 제가 약주를 좀 많이 하시나요? 약주를 좀 많이 하시나요? 예 그럼 먹으러... 어느 정도 하세요? 뭐 횟수는... 많이 먹을 땐 3, 4회 일주일에 먹는데 한번 먹을 때? 저 어떤 소를 드세요? 막... 소중... 소중... 말기도 하고... 말기도 하고... 아니 근데요 선생님 저 결과를 듣기 전에 죄송한데 여기 보니까 이게 우선 상한가도 아니고 다 빨간색이에요 기준체를 넘었다는 얘기... 그렇죠 와 이거는... 이런 거 처음 보네? 일단 간 수치가... 지방간이 좀 심하신 데다 간 수치도 없고 그러니까 간에는 상당히 지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... 단 검사를 했는데 공복시의 당이 196이거든요 이거는... 진정형 당뇨가 있다고... 진정형 당뇨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196은 정말 생각한 거예요? 네... 지금 공복시 혈당이 196이면요 이거 사실... 뭐 먹고 잰 혈당도 이거 높은 거예요 그렇죠 더 높은 거죠 공복이...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한 20 정도가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190으로 뭐... 단연간 진행이 됐을 때 나이가 좁지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만약에 진짜로 장기적으로 이게 호전이 되지 않고 당 자체가 오래돼서 합병증이 생기면 혈관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다리 쪽에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 피가 안 가니까 썩게 되고 나중에 자르셔야 되는 거고 눈 쪽으로 가는 쪽에 혈관이 조그만 것들이 막히기 시작하면 막막히 손상을 입어서 실명을 될 수가 있는 거고 심장 쪽에 가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거기가 좁아지면 신근경색 어느 날 갑자기 신근경색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뇌혈관도 마찬가지 그나마 아직 젊으니까 혈관이 젊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죠? 근데 이것들이 다 김준현 씨 체형하고 연마성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, 네, 네 그 가족분 중에 누가 고혈압이나 당뇨분이 계세요?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당뇨 보시면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이게 김준현 씨 사진이고 이게 정상인 사람 사진이거든요 보면 이게 간이고 이게 최장입니다 뱀 꼬리처럼 이렇게 생긴 게 그리고 이게 비장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모양인데 지금 간은 지방간이 있고 그리고 최장은 가다가 끊긴 것처럼 보이시죠? 꼬리 부분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비장이 모양이 좀 이상하시죠? 네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그런 형태의 비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태아 때 발생될 때 약간 기형이 있으셔서 선전적으로 네 문제되는 건 이런 기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당뇨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 아 아 참 그거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아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당하고 혈압이 높다는 부분 네 그리고 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사실은 이건 별개의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의 연관된 부분으로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여기 베를린 대로 이렇게 잘라보면 이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분홍색 부분이 내장 지방이고 주변이 피아 지방인데 이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수치를 조금 변환시키면 152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네 보통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7 7이요? 7?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약간 배가 좀 나왔다 싶은 초 정도가 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러면 한 30, 40 30, 40 30, 40 아니 봐봐 대대하고 이거 비결해 봐봐 배가 있는 편인데도 이 내장 지방이 5배 정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줘보라고 지금 이거를 약간 몰팡 몰팡한데 이쪽은 딱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장 지방 자체가 일반 지방하고 다르게 조금 높기가 힘들고 그런 것들이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되고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기형의 리스크 그리고 가정력의 리스크 이외에는 내장 지방이나 지금 체형관리가 식물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이게 사실상 저한테 굉장히 청청병력과 같은 거한테 굉장히 무미건드하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여기서 울려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심정 같아서 정말 바꿔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이라는 게 아니 근데 저 진짜 당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 당은